바벨매들 뮤직 페스티벌 안녕 여기는 바벨매들 뮤직 페스티벌이고 저는 현재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다른 뮤지션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과 콜라보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주세요 새로운 뮤지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팀인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메일을 보냈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이메일을 했었는데 아마도 곧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나게 되면 영상 콜 찍어주세요 그 친구들의 매니저 헬로 예스 예스 플리스 비디오 예 이츠아워 브로셔 예 땡큐 이츠아워 브로셔 그리고 예스프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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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네 네 이름은 Domenico? 저는 Alessandro Domenico는 제 아름다움 저희는 뮤직비디오에 함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네 그럼 들을게요 이렇게 지고부터 안 나 이 끈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움직이 안 나요 음 음 음 음 음 이여 아름다워 이여 이 영화의 주인공인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제 스타일의 음악을 찍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의 음악을 찍고 그리고 이걸 그릴 수 있는 곳에 대해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블랙헷이 뭐 하나가 있습니까? 와, 소리가 여기서 나왔네. 나이스! 와라 모오! 와라 모오! 와라 모오! 카이화이! 카이화이! 바이바이 오우 네, 좋은 노래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소식이 있습니까? 저의 집이 아, 내 집이? 내 집이? 내 집이? 내 앨범 양푸 30th, October 레벨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노래의 소식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가다, 가다 아, 네, 네 너의 소식이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월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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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덴은 미국의 아르타지자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내 공항에 오는 곳입니다 5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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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얌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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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멋있어요 벗 따단 벗 멋있어요 이 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헬로 we are in 바벨매드리즈 페스티벌 I'm in Marichelle so very tired let's go let's go 이거 보너스 찍어야 돼 돌리려면 돼 그냥 아니야 얘를 얘를 이렇게 돌리면 돼 어 오케이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예쁘게 생겼네 그치?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이 얼굴이 약간 웃겨서 여기는 페스티벌 현장이고요 저희는 오늘 아침부터 현재 3시를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첫날부터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좋은 연주자들 많이 만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콜라보 연주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네 I hope so 네 네 늘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장구라는 악기가 굉장히 섬세한 연주력을 필요로 하고 또 소리 또한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악기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않고 콜라보 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 장구 쪽에 치우쳐져서 음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상대측 음악인들을 배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약간 단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협업하기 전에 그 악기의 특징 그리고 연주자의 성격 등과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장구라는 악기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콜라보 작업할 때도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지금 저흥에 공연하는 장구를 형란하고 장구를 다시 하는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화아 김 한국의 박션 리오바드 저는 바베마드의 박션 리오바드 저는 바베마드의 연주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베마드의 연주의 연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saturday night에 저희는 콘서트에 함께 즐겁게 즐거워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아주 곧 저희의 새로운 스타일의 뮤직비디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쇼케이스라는 성격을 지닌 바벨매드 뮤직 페스티벌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라의 연주자들이 그 나라의 전통음악들을 가지고 조금 더 현대스럽게 또 현대음악과 함께 소통하는 작업들을 꽤 많이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한 연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들하고 약간 똑같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이라서 사실은 제 음악을 피하라는 것으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남아있는 며칠 동안 또 저희의 한국 음악도 많이 알리고 또 상대방 다른 나라 또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또 상대편 나라들의 그런 음악들을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는의 신고가 혹시 안보이프로 다른 나라의 word을 뵙어ит unable? 이상해서 조화의 한 연주인으로 가릅니다. 누르스, 누르스 페스틱. 지금 입장한 연주 인공에서 전통음악가 있어? 할아버지 인공에서 연주인의 그런 의식을 따라해둘. 노래가 어떻게 입장할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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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와우! 큰 일! 우리 집은 저기 우리 집은 저기 우리 집은 좀 쉬운 좀 쉬운 좋은 하루! 네 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요 아무 소식 아무 소식 아무 소식 아무 소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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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맞나? 네, 아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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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올해가 몇 년 전에 이 공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오늘의 공연을 맞춰서 네, 오, 저녁에 맞춰서 네, 저녁에 맞춰서 그럼 저와 함께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네. 네. 네, 네. 또 다른 저희 멤버인 하늘벗 친구한테도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획자를 만나서 연주활동을 한다는 게 연주자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고 또 굉장히 꿈에 그리던 일이었다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일들을 혼자서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늘벗 친구를 만나서 제가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 친구 때문에 프랑스를 와서도 제가 조금 더 연주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항상 다른 콜라보를 할 때 늘벗 씨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제 친구 양미지 작곡가님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작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함께 연주하는 동료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함께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콜라보하기 직전에 좀 있었던 것 같지만 과정을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작곡뿐만 아니라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을 꼭 더 부각시켜서 함께 활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있고 또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빈틈 있는 부분들을 제 목까지 잘 채워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음악적인 동반자로서 또 개인적인 인간적인 친구로서 굉장히 보람차고 또 행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음악 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